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돈과 성공을 쫓아갔던 나의 삶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물랑주의에서 신앙에서 벗어나 보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이제 곧 옵니다 다들 기도 제목 잡고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하시고 2020년도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 기대하시며 더욱더 영적 무한도전하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에 있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착하게 사는 책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책으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우리의 전도의 이유는 달랐으면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 또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책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완성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옛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신은 새로운 신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것과 새로운 것 그렇담 구약할 때 약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약속할 때의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을 예전의 약속 그리고 신약을 세워온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죽어있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 예수 글쓰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우리라 하리라 이 약속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잘 지켜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우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임만우엘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단어인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임만우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임만우엘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한 가지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임만우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는 중요한 약속들이 우리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외에 성경의 또 다른 예언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한 나머지 해롯이라는 왕이 많은 유아를 학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 태어났을 당시 유아 학살 사건과 비교되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이 유아 학살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구절은 이의 선지자 예레미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몇백년이 지나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돌아오신 후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신 것은 호세야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성취된 약속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사에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약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적 인물로 예언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절들이 구약에 잘 나타나 있고 이 구약의 성경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그냥 딱 펼쳐져서 나오는 구절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이 성경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깨닫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약속을 주셨는가 이 약속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이 사건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더욱더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는 언약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것 믿고 이 성경을 다시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과 이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와 자랑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예원교에 다니고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삼칠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또한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자였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육심만 생각하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죽을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천 말씀 운동과 이 삼칠라라 보금화를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부담이 되거나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앞으로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그 확신이 없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번 연도에는 좀 쉬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년에 다시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인도받아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에 감사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쉴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인생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였느라 자랑하는 내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언약은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랩런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새 힘을 얻어서 늘 새로운 힘으로 사역하시는 예원께 모든 성도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현장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현장을 직접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믿고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들은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같이 인도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면 기다려주며 힘이 든다 하면 같이 기도하며 채워주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